전주 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오늘 격전지는 전주에 위치한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여섯번째 경기 이제 1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두나랑 선수가 일단 공을 빼내면서 수원대학교가 초반 공격을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나게 펼치고 있는 장유영 자 우중간 다시 오른쪽 코너입니다 석점을 꼽아넣습니다 김두나랑 왼쪽인데요 석점을 또 한번 꼽아넣는 수원대학교입니다 이번엔 이애비 뜹니다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수현 돌파합니다 레이업 장유영 좌우 섭힙니다 그리고 김두나랑에게 김두나랑 정면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좀 한번 패스커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깨끗합니다 장유영 왼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석점 시도 빨려들지 않았습니다 탭으로 홍차영에게 홍차영이 이번 시도를 또 한번 이어갑니다 깨끗한 석점을 홍차영이 만들어냅니다 원점은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커팅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28대 17 김은지 양 팀 2쿼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쪽 투입했고요 역시 장신의 힘을 발휘하는 정은혜 선수입니다 높은 신장의 우위를 가져갑니다 샷클락은 이제 7초 직접 석점 또 한번 적중합니다 바운드 패스 이수현 이수현 석점 이수현 장경선수 역시 석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석점 또 한번 성공시키는 석점의 완수 이엡입니다 공격 계획이 왔을 때 반드시 메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공을 따냈습니다 이뮤이 박보미 자 박보미 선수의 이번 득점은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은지 오픈 찬스 좌중과 석점 정확합니다 김은지에게 김은지 정확합니다 정은혜 홍파를 쭉 뻗어봤습니다 이뮤이 그리고 아웃넘버에서 직접 한번 제치고 직접 올립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먼 거리 깨끗합니다 적중을 해내고 있는 이엡입니다 잡을 시간 10초 정영관 빼냈고요 골밑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이엡이 장영선수가 현재 전반전의 반칙 4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반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정영관 정혜인 정혜인의 석점 정확합니다 정혜인 골을 또 한번 잡아냅니다 샤클락 7초 6초 김두나랑 적점 석점을 뽑아냅니다 김두나랑 크게 정혜인 볼을 그립에 들어갔는데요 블록샷 김두나랑이 잡아냈습니다 아웃넘버 흰색 유니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골밑까지 부드럽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최윤정혜인의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최윤선을 뽑아냈습니다 최윤선을 뽑아냈습니다 최윤선을 뽑아냈습니다 추우저 커터 버터 1분 40여초 남아있는 시점 올려줍니다 잠시 멈칫 그리고 열려있습니다 박경림에게 박경림 슈터는 과정 파울 이끌어냅니다 바스킷 카우트 스치서면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체력을 더욱 긍쌤하게 소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포진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의 오늘 경기 남아있는 10분 그 후에 이애비가 부드럽게 잡아냅니다. 오픈 찬스 석점 정형관 정형관 이애비가 다시 공을 잡습니다. 자 골밑까지 바로 연결했고요. 정형관 리버스 레이옵 정형관 정형관 빠르게 재치있게 그리고 들어갑니다. 뱅크샷 공을 패스커팅해냈습니다만 다시 이메린이 잡아냅니다. 홍차연의 석점 시도 홍차영 이수현 빼냈습니다. 잡고 다시 안쪽 투입 김은지 들어갑니다. 김은지 손 돌파 더블클러치 들어갑니다. 이보미 잠시 여유있게 이메일이에게 이보미 석점 시도 빨려들입니다. 이메일이 흘러나오는 공 김은지가 다시 이애비에게 들어갑니다. 성큼 성큼 이메일이 자 그리고 골을 끓이며 들어왔고요. 무빙사이드 김현진 양팀 경기 이렇게 89대 74로 오늘 경기의 마지막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김은지 손 김은지 손 김은지 손 김은지 손